3. 반찬 12. 문을 반찬 9. 10. 넥스를 타러 갑니다.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뽑아 먹으려고요 자 돈이 좀 있습니다 100엔 이거 두개 빼고 다 10원 단이야 1원도 있어 1원 녹차 마시고 싶어 따뜻한 말차가 나왔는데 나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은데 오케이 맛은 있네 그치? 맥스에 샀습니다 맥킹랑킹? 어디에 일어났어요? 맥킹랑킹? 어디에 일어나가야 되는거죠? 맥킹랑킹 일단 올라가서 아 그래 내려가네 포털업하니까 돈같아 저희는 지금 이치란 라면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 거리같아 그쵸?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고 갔어요 와 힘들었는데 굴러서 보니까 엄청 멋있네요 와 이치란 도착할 때까지 카메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손에 다 사라졌다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맛있지? 너무 시원하잖아. 조금밖에 안 먹었지만. 맛있겠다. 맛있어. 그냥 귀 상상거면 여기서 상냐라. 그러게. 여기는 이치란을 먹고 여기 숙소에 왔어요. 치부야 힐탑. 여기는 그냥 에어비앤비인데 막 초록색 나뭇잎 이불이었는데 사진에서는 다행히 하얀 이불이에요. 이런 거에 잘 넣어놔야겠다. 야 나를 테라스가 있는걸? 치마에 후드를 입고 귀엽죠? 진짜 많아. 아 야 좀 징그러워. 여기 미야시타파크까지 걸어왔어요. 저기 위에가 공원이고 여기는 큰 거리인 것 같아요. 위에 갈겁니다. 여기가 여기가 도시 피한 곳이에요. 여기가 가잼이랑 다 있다. 여기가 가잼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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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겁니다. 여기가 옥상 같은 느낌이에요. 어딜 가나 있는 수박 근데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다 이쪽에서 보니 이쁘네 여기 밑에가 요코초 포타걸이어가지고 여기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디다스 완전 힙하다 진짜 힙한 거 많이 판다 그렇게 많아지는 않지 일본에서 한국을 좋아하나봐요 아니 벚꽃인가? 무궁화로 보이는 우리는 애국자다 어 진짜 도쿄 여행 후기를 보면 제일 오고 싶었던 요코츠 포차걸이에요 여기 아무 자리는 안 졌는데 아무도 메뉴판을 안 줘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게 거덕시에 식재료를 썼다는 거구나 한국 야키토리? 근데 이거 한 번 상관없지? 호치가 지금 주문한 지 지금 한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달린다 아 한 번쯤 오기 좋은 거 같아요 한 번 두 번은 안 올 거 같아요 두 번은 안 올 거 같아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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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아주 잘 하셔서 좋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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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동키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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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심 하베진 이게 뭐지? 아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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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씻으러 갔고 제가 김키 호텔에서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술입니다. 오빠가 일본 갔으니까 사케 하나 사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사케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봤어요. 김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입치량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었거든요. 5인분에 끓이는 게 있고 그리고 봉지 라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봉지 라면이 간편하고 육수도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고 그런 후기를 봐서 저는 이걸로 두 개를 샀습니다. 오빠가 일본 갔을 때 이게 엄청 맛있었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선물 겸 저도 먹으려고 샀습니다. 그리고 칫솔이랑 치약 안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파라메 초콜렛 그리고 이거는 선회가 맛있다고 막 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따라 샀습니다. 키캣이 맛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. 저는 키캣치오 맛이 궁금해서 이걸로 하나만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간약젤리 드디어 먹을 게 아닌 게 나왔습니다. 이게 바로 키스미의 아이 리무버인데요.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솔로 문지르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리무버예요. 많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한국에 비해서 싸게 사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도 먹을 게 아니에요. 요즘에 이 캐릭터 시리즈가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. 요즘에 일본 여행을 많이 와서 그런지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안 밴드를 판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도 이제 곧 씻어야 되니까 잘 어울리나요? 여기 일본어 보이시죠? 여기 삼총동이 아니고 시부야입니다. 날씨가 진짜 나 여행 와서 날씨 이렇게 적은 거 찾은 거 같아. 나랑 왔어요. 어 맞아. 뭔데요? 보넛이요. 맛있는 거야? 진짜 맛있어요. 한 번 한 입 베어 물어주세요. 무시했는데 맛있네요. 까둘래 까둘래. 응. 진짜 맛있다. 귀여워. Carmel 백에 왔어요. 퉁퉁 부은 유지. 카멜백에 왔어요. 역시 귀엽지? 응 자리를 잡았는데 못 안고 있어요 커피 자리였다 여기에 샌드위치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어때? 맛있어? 근데 너무 가볍다 진짜? 뭐야? 맛있다 엄청 뽀수하지? 응 그냥 라떼같은 뽀수함이지 그거 바닐라 라떼야? 개맛있어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거? 쿨렉 쿨렉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커피를 못 마시고 가야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벚꽃에 보러 요요기기 공원에 갈 겁니다 요요기기 공원에 도착했는데 벚꽃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 맞아 요요기 공원 넓으니까 여기 까마귀가 너무 많아요 어머 깜짝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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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진아 어 몇 그루 밖에 없지만 이렇게 불쩍 왔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다 졌어요 와 잠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탔어요. 빵 말고 이거 먹으러 오게 잘했다. 크레페 먹으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문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. 이게 다 줄이에요. 저 뒤에까지 있어요. 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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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. 폰. 와, 좋다. 같이 들어가는데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음식을 사서 시바공원에 가고 있습니다. 시바공원에 왔습니다. 시바시바. 벤치에 앉아서 주먹밥 좀. 주먹밥. 음식으로 양고도 샀어요. 오늘 하루 종일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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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오늘 저녁. 시바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도 벚꽃이 피어 있어요. 여기에 잔디에서 원래 찍어야 예쁜데. 손상된 잔디가 다시 자라야 돼서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. 모자를 써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울. 칩. 일요일 저녁. 이렇게 시원해. 시원해.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. 뭐. 이 시원한 잠자. 미쳤어. 엄청 탱글탱글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아 우리가 오늘 커피를 안 마셨구나 아 잘 먹었습니다 개척 가춰도 좋아 한 время 다시까지 좀 더 먹고 along 유럽 갔다 오셨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